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공진회의 최승영 부위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문성과 일괄성 없는 경기도 공립대감사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립대감사의 목적은 관리의 효율성과 입주자 등의 보호에 있습니다. 경기도감사 현황을 보면 민원감사와 직금감사는 20대80의 비율입니다. 가중한 체물로 관리종사자들의 체온은 더욱 빠까되고 업무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투리과 무서워 감사에 대비하는 업무로 정작 흡중인을 위한 관리연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체무입니다. 지금처럼 감사가 진행된다면 민간연력에 대한 감사권을 납량하는 결과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과태료의 보관은 행정진도가 실행된 후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예방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민동현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투명관리와 단연관리를 위하여 유역인력 편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시팀 관리 현장은 192.1의 각질로 관리종사자들의 체온이거 문제가 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관리 법령이 강화되면서 전부 분이 세대 내 증후까지 관리연구에 포함되어 인력 강화가 걸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인권시팀 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환경 개선과 적정 인력이 편성될 수 있는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보다 안연된 주거 복지를 구현해야 합니다. 굿째로 지자체의 감사팀을 컨설팅팀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가 포함돼 감사결과 적은 심의회를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도의 담당 부서장은 감사계획과 감사결과 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 위주의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는 징벌적 감사가 아닌 사전 내방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지자체의 감사팀 명칭을 컨설팅팀으로 변경하고 직권감사를 상시 컨설팅감사로 전환하여 공동주택의 무난한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 등으로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 감사결과 처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행정처분의 객관성, 적정성, 일반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집행군은 감사의 행복적인 목적인 독립성과 별문성, 일반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고위 또는 가식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보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조사기법법에서는 행정조사는 검정정어 위반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검정정을 중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룡대감사제도는 가혹한 징벌적 감사대도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잡혀보겠습니다. 경기도와 국토부로부터 최우수단제로 선정된 단지가 그 해에 천만원의 가태료 처분을 받는가 하며 모 관리사장은 22년 12월에 부임하여 5개월 기간 동안 4번의 가태료를 받고 경기도 기획방사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수로독계 교체비용 44만원을 고가 항목을 잘못 선택하였다야 천만원의 가태료 처분이 있는가 하면 K아파트의 업체 선정결과를 바로 하루 등록이 멀쩍하여 기획감사를 받고 과태료를 받는 기약의 어려운 감사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란 처분은 비리가 아닌 단순 절차 위반인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에게 공개되어 입주민들의 불신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과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능한 관리인력들이 변장을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채용조차 어려운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치사님 경기도민의 78%가 차지하는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제는 불안한 감사를 제어하고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주민과 함께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 감사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출산 초고량화 시대에 이제는 주거 복지와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문제의 통합적으로 관리 예방정도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강력공동주택 지원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제동 개선을 통하여 공동주택이 편안하면 경기 고민이 행복해집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